We are the future! 오징어 전 치우고? 좋은 사람인데 못생긴 사람 하하하하 오늘도 시작되는 컴발 하필 내 인생 첫 드라마 첫 드라마? 재미있게 본 게 엄마랑 같이 그거 봤는데 어떤 거요? 아내의 요? 아! 야아! 내 뻔할라 했는데 아 또 첫 드라마는? 저도 아내의 요 재미있게 봤는데 그 후속작으로 나온 거 있던데 근데 둘이 친군데 되게 이기고 싶어하는 욕심이 많은 거 같아요 얘는 제가 이기죠 아 역시 첫 드라마는? 저 천국의 계단 우리 이시우 선수가 방송을 알아 왜냐면 아내의 유혹은 자료 화면을 찾으려면 저 타방송사 M사 거기 때문에 아내의 유혹이었습니다 MBC 아니에요? 아내의 유혹 돌아온 라떼맨의 야심작입니다 아 오늘 딱지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와 자 한 번 꼽습니다 도화지 잡지 잡지 색종이 아 색종이 아 이거 조금 불안한데요 색종이 얇고 저는 잡지 오오오오오오 다우디로 두 장 보겠습니다 다우디로 아니 웬만하면 영어양 플랜토드 돌 줄 알았는데 그거 어떻게 패대기 칩일까 아 저는 문성희 선수로 문성희 아 지금 기술 들어가나요? 기술? 우리가 이제 딱지기를 접기 전에 우리 작전 시간 한번 작전 시간 한번 하겠습니다 작전 시간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겪어야 해 걱정하지 말고 극복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딱지 잘못 접으면 화가 나야 돼! 열이 받아야 돼! 화가 나야 돼! 열이 받아야 돼! 아무나 할 수 없군요 김선호 대 박경민 우리 이시우 해설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오늘 두 선수의 어떤 승패 조금 예상을 하신다면 누가 좀 읽을 것 같아요? 제 생각에는 김선호 선수가 아무래도 4점이 높기 때문에 경기를 좀 원활하게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 다치지도 못했어요 4점이 너무 높아요 4점이 이건 마치 점프는 엄청 했는데 그렇죠 기술력이 많이 떨어지죠? 그렇죠 네 테크닉이 부족한 선수입니다 중심이 낮았는데 결정력이 좀 높을 텐데 그렇죠 뒷면이다 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 드디어 잠깐만 드디어 기술로 들어갔는데요 아쉽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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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쉬웅이 신중하게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아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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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딱지리그 인시우대 박경민의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도움말씀엔 플레이오프에서 처절하게 패한 김선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들어온 김선호라고 합니다 어 인사만 안 시켰는데 본인이 알아서 안 해요 딱지보단 해설이 난 것 같아요 괜찮아요 플레이오프 1차전 아 초롱초롱하지도 않고 박경민 박경민 일확실이 줌플레이오프를 거쳤기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살짝 힘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아 줌플레이오프를 쉽게 이겼는데? 쉽게 이기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? 아 알겠습니다 아 아 하하 만족을 내때릴 때 어 왜 아니요 원래 누가 둘 씹인데 둘 씹이자 해설위원인데 봤어요? 못 봤어요? 비디오 판독 한번 해봐야죠 아 비디오 판독 비디오 판독 비디오 판독 느링드림 한 거 볼까요? 느링드림으로?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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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판독결과 알려주세요 판독결과 노터치로 판독결과 노터치입니다 노터치 노터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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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서비! 이상한데. 제 표현 많아. 가자! 가자! We are the champion 젓가락으로 올려주세요. 절대로 이 딱지는 제가 혼자서 잘한 게 아닙니다. 많은 천안의 팬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 내가 배구성도 했었어야 돼. 이거 인터뷰 잘하네. 인터뷰 잘하는데 운동이 안 돼. 내가 이렇게 했었어야 돼, 여기서. 적성은 천천히인 것 같아요. 내 안에서 꿈틀된 새로운 세계 난 기억하겠어. We are the future! We are the future! 사람이 지금 저... 왜 이렇게 웃겨! 극딜해요. 우리 언니 잘하고 있는데 볼륨? 연예삶입니다. 여러분 나 때문에 많이 사랑해주세요 나 이제 형이야 누가 되는 거야 어르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자